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티비가 함께 만드는 취업전문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경제분야 협력 차원에서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회담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지금까지 6차례나 정부의 시설물 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애가 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약속받을 수 있는 합의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폐쇄된 지 2년 7개월 만에 공개된 개성공단의 모습을 본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하루빨리 방북할 수 있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양정상 이번에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크게 환영하고요. 우선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성공단 방문해서 시설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내에 재개하기를 희망해봅니다. 물론 개성공단 재가동은 대북 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 진전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번 3차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무르익은 만큼 이 첫걸음이 개성공단 연내 정상화의 디딤돌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한지희입니다. 남북 정상이 올해 안으로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남측 구간에 대한 공사를 먼저 시작할 방침인데요. 이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착공에 들어갈 구간은 동해선 철로입니다. 남북 간 철로가 이미 연결돼 있지만 우리 측 지역인 강릉에서 재진까지 104km 구간이 끊겨 있습니다. 그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졌지만 남한에서 북한을 거쳐 러시아로 연결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015년 이후 중단됐던 경원선 구간복원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원선은 철원에서 월정리역까지 9.3km와 월정리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 2.4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설계와 토지 보상을 마친 만큼 남한 내 구역은 연내 공사 재개가 확실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대북 제재를 의식해 남북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지만 대북 제재와 상관없는 남측 구간의 공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고속도로 연결 사업도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연내 경의선 남측 구간인 문산에서 개선까지 11.8km 구간 공사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올해 시작되는 철도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배삼진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고용산업위기지역인 군산을 찾아 할 수 있는 지원이라면 지금까지 방식, 절차를 벗어나서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한국GM 협력사였던 한 자동차 부품기업에서 지역 기업인, 노동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것이라도 건의해주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지역에 대한 투자 지원과 전기차 등 대체 산업 발굴, 실업급어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서울 중구 대한문에 설치됐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 분양소가 19일 마지막 분양일 끝으로 석 달 만에 철거됐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쌍용차 범대위는 회사와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하기로 합의됐기 때문에 분양소를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분양소는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끄는 고 김주중 조합원을 비롯해 숨진 해고 노동자 30명을 기리며 79일 동안 설치됐습니다. 쌍용차 노조는 앞으로도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손배 가음료 완전 해결 등 쌍용차 관련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1일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도심의 젊은 층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역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지만 이들을 위한 대규모 임대주택은 긍정적 파급 효과도 매우 크다는 분석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추진 계획에 따라 4만 9천여 세대가 들어선 위례 신도시. 하지만 광화문과 강남 등 직장인들의 주요 근무 지하는 거리가 있어 잠만 자는 이른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집을 짓더라도 지리적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오는 21일 발표하는 공급 대책에 큰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많은 젊은 층에게 서울 도심에서 5만 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대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면 해당 지역과 주변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면 도시 재생 효과도 있어 낙후 지역 상권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세대와 달리 소비력이 높고 문화를 향유하는 젊은 층의 집단 거주로 도시 분위기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무부용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공급되고 젊은인들이 주변에 들어온을 해서 활력이 생기기 때문에 과거 임대주택과는 차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인들의 주거안전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으로 서울 도심에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춘영입니다. 정부의 대규모 공급 계획이 담길 택지 선정 발표가 21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유휴부지 활용 등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린벨트 일부 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 생태공원과 연구 임대주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며 용산 미군 기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30만 가구 입지를 목표로 30곳의 공공택지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과 안산, 광명 등 8곳이 유효하게 거론되고 있고 서울에서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네곡동이 유력한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등 시가 보유한 일부 택시를 활용하고 유휴 철도 부지와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연구 임대주택만 지어줄 수 있다면 그린벨트 일부 해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만 30만 가구가 입주할 택지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용산 미군기지 부지 일부 활용도 시너지 측면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상업시설 인근의 30%만 활용하면 기존 생태공원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66제곱미터 20평 안팎의 주택으로 5만 가구 이상 연구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짓고 있는 아파트 형식으로 지으면 한 3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디자인을 잘 해서 고층으로 짓는다든지 형태를 바꿔서 하면 5만 원까지도... 정부가 오는 21일쯤 발표할 추가 부동산 대책에 서울 시내 공급 계획이 얼마나 포함되느냐에 따라 실효성도 달라질 수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연합뉴스티비 배삼진입니다. 서울의 통신요금이 세계 주요 6개 도시 중 뉴욕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총무성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스마트폰 이동통신요금은 데이터 사용량이 2기가인 경우와 5기가인 경우 비교 대상 도시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5기가 기준 서울은 약 4만 2,560원으로 도쿄 3만 7,600원보다 비쌌고 런던은 약 2만 3,740원으로 서울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총무성의 이번 조사는 일본 정부가 이동통신요금이 너무 비싸다며 사업자들에게 요금을 낮출 것을 압박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할지에 대한 심의가 사실상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19일 오후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흑산공항 신설 관련 다도의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심의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자정 가까운 시간에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간 관계상 정회를 하게 됐다며 10월 5일 이전에 속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부산엔 고등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수온이 잘 형성된 데다 휘어기가 늘어나면서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많게는 5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고희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등어가 쉴 새 없이 퍼올려집니다. 한쪽에서는 고등어 선별 작업이 분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밤 10시부터 시작된 작업은 날이 샜지만 끝날 줄 모릅니다. 고등어를 실으려고 전국에서 차량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하루 동안 부산 공동어시장 등에서 고등어 약 20만 상자가 풀렸습니다. 최근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까지 늘었다고 어업 관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고등어가 많이 잡히기 시작한 건 휴호기가 끝난 직후인 지난 7월부터입니다. 휴호기는 원래 한 달 정도지만 고등어의 씨가 마른다는 지적에 두 달로 늘어났습니다. 고등어가 주로 잡히는 제주 해역에 적정 수온이 유지된 것도 풍호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어획량 증가는 제주 주변 해역에서의 적정 수온 형성으로 어금 밀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어민들은 늘어난 고등어가 마냥 달갑진 않습니다. 소비는 줄고 수입산 고등어의 점유율은 높아지면서 산지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호를 막고도 고심해야 하는 풍호 속 빈곤에 어민들의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름 스티비 고희훈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트렌드를 알면 취업의 길이 보이고 돈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 중 하나이자 산업계의 지형도마저 바꾸고 있는 그레이네상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산업계의 지형도마저 바꾼다니 그야말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트렌드라는 건데 그런데 그레이네상스라니 다소 생소한 용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레이네상스란 백발이라는 뜻의 그레이에 류네상스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경제와 산업의 주도권이 고령층으로 이전되면서 고령층을 위한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런 뜻이었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잖아요. 그만큼 고령층을 위한 이른바 실버 산업이 떠오르고 있으니까 그레이네상스라는 말에 수긍이 갑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렇게 고령 인구가 증가하여 2012년엔 27조 4천억 원이었던 노년 친화 시장 규모가 2018년엔 56조 7천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노년 친화 시장이라고 해서 단순히 헬스나 건강식품, 간병 서비스와 같은 보조 산업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패션과 인테리어 등에서 이미 고령층의 매출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백화점 VIP 고객의 절반은 50대 이상 연령층이고 고가 시계와 수입 가구 등에서도 5060의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백화점은 5060 세대의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2015년엔 5.8%였지만 올해는 5월 말 기준으로 9.6%까지 성장했다고 하고요. 롯데백화점 역시 시계와 보석 등 럭셔리 상품군에서 60대 이상 고객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2012년엔 8.9%였지만 지난해에는 13%로 늘어서 전체 연령대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이제는 소비 시장에서 고령층이 단순히 잠재 고객이 아니라 매출의 주요한 변수를 차지하는 주 소비층이 되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소비 성향도 주체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행업계에서 자녀에게 의존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고령층 스스로가 원하는 여행 상품을 주체적으로 찾는 현상이 증가하며 이에 맞춘 다양한 여행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 60세 이상인 고객에게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을 할인해준다거나 고령층을 위해 여유롭게 여행지를 둘러볼 수 있는 실버 전용 패키지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며 여행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과거와는 달리 이렇게 고령층이 소비를 주도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의 고령층의 특징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자녀들을 독립시킨 뒤 홀로 혹은 부부끼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넓어졌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와 마케팅 업계에서는 그레인의 상습 외에도 이들의 행동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쓰이고 있는데요. 액티브 시니어, 골든 그레이, 피딩족 등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소비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고령층을 가리키는 용어들이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길게는 4, 50년 가까이를 자신과 혹은 부부에게 집중하며 살아야 할 테니까 그만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어떻게 건강과 외모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커졌을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030 천년층의 경제력이 악화되면서 자연히 산업 지형도가 고령층 쪽으로 바뀌었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레인의 상스가 유행하는 건 세계 곳곳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현재 미국의 주 소비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나 6, 70대가 된 미국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전체 소비 중 2030의 소비는 13%에 불과했지만 43%는 베이비부모를 통해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코트라에서는 이미 미국 베이비부모를 노려라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베이비부모들은 과거 세대에 비해 늘어난 수명과 축적된 부를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건강에 관심을 갖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30% 이상이 싱그린 베이비부모들을 위한 결혼정보산업, 레저산업, 그리고 시간이 여유로워진 만큼 편안하고 안정된 오후를 위해 집을 적극적으로 꾸미는 DIY 산업 등이 미국 그레인의 상수의 주요 유망산업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 하면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일본은 이제 국민 5명 중 1명이 70세 이상의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요. 그래서 노인과 관련한 실버 산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편입니다. 특히 일본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원칙적으로는 65세이지만 필요한 경우 60세부터 받을 수 있어 연금을 통해 고령층의 상당수가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행산업, 요양산업 등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타인에게 케어받을 수 있는 레저, 건강보조산업이 일본의 주요 유망산업이라고 합니다. 불과 2년 뒤인 2020년엔 우리나라 역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버 분야에 지원하는 젊은 층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주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구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고령층 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로나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그레인의 상세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층이 증가하며 산업의 지형도마저 바뀌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러한 고령층만이 늘고 생산인구는 줄어든 초고령화 사회를 우려하고 있지만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령층들의 특징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다가 뒤늦게야 나를 위한 소비에 아낌없이 지출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들의 소비가 경제적 창출로 이어져 침체된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총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